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아노를 칠거에요. 피아노 치는거 또 해봤죠? 이번에는 눈깎고 피아노 치기를 해보겠습니다. 눈깎고 피아노 치기 어..이거 좀 어려운데? 네? 아..이건 안되고 눈깎게 할 때 눈깎고 피아노 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걸로 하겠습니다. 눈깎고 피아노 치겠습니다. 안보여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보여요. 눈깎게 강조 잘. 눈깎고 치는거 싫어? 지이이이이이이이까 아, holes에 치 네 되게 어렵네요 문 갖고 치는건 연습을 해야할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많이 잘 치는지 보세요 그라이스 그레이스님이 오셨네요 그레이스님! 테아노 줘 보세요 옆방에서 제가 성경참여자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나왔습니다 안녕 안녕 네 크리스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네요 네 저는 얼른 낮추겠습니다 이정도 그래서 저거 이쪽까지 해줘 너무 조용히는 안하셔도 되요 하겠어요 이정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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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? 네, 오늘은 눈 닫고 피아노 치기를 실패! 그랬는데요. 어땠나요? 제스 나영? 저 피아노 잘 싫어! 다음에 또 봐요. 빠이!